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창문도 만들었네 네 모래를 파서 창문을 만든거에요 저 앞에서 집 좀 보여주세요 여기요? 오 창문도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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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앞에는 농사비였어요? 네 무슨 농사비에요? 어..밀 밀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빵 자 저기 울타리 안에 뭐 있어요? 여기 올라가서 보여줄게요 오 뭐 있어요? 양둥이랑 소요 양둥이랑 코? 네 양둥이랑 코 어떻게 키웠어요? 밀을 자주 먹여서요 먹이면 3개 나왔어요? 네 오 여기있는 밀을 캐서 저 대들한테 먹였어요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? 바 바 롬 롬 롬 롬 이거 좀 있으면 2층도 만들건데 여기 아이템좀 볼까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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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봐 문 열면 뭐있어? 월발발밤 종종집이네? 네 그럼 잡았길래 여기에서 상자 만나요 우와 씨앗도 엄청 많네 밀도 있어요 달걀수개 응 나중에 다시 키워보라고 씨앗 여기 상품을 만들어서 여기가 그거 끝인데 제가 생각해서 여기 집을 만들었어요 네 저기 말 아 말이야? 네 저기 광산이요 바로 저기 있어요 우와 엄청난 지하 땅굴인데 광산 여기 1층 2층 끝이 아니에요 여기 말고 여기도 있어요 3층 3층 4층 3층 4층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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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이제 드디어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다 돌곡괭이 먼저 쏘세요 다이아몬드 또 나왔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금방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2개 짜자잔 와우 빰뽀뽀 어? 용암이다 2개나 있어 어 근데 언제 바다에 바로 앞에 용암이 있었어? 근데 그거는 안녕하세야 오늘의 수고식 소개 다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닭도 키워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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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